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씨내입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인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뭐 저번과 비슷한거죠 저번에 청도였는데 이번에는 대구 불로동 입니다 이렇게 9시 50분 좀 늦은 시간에 문자가 왔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불로동 공항 쪽에 작업하십니까 작업 아 이런 작업이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벌초 라든가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인지 물어보니까 묵힌 땅인데 땅 정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터리 같은 거겠죠 그런데 제가 영천인데 불로동까지 트랙트를 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큰 트럭이 없어서 불로동까지 갈 수 있는 트럭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근처에 혹시 아시는 데 있는지 여쭤 보셔 가지고 그럼 제가 또 주변에 가능하신 분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불로동에 작업 가능하신 분이 계실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평수라든가 어떤 작업을 할지 좀 자세히 여쭤봤는데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평수는 1200평 입니다 1200평 정도 되고 묵힌 땅이라서 지금 풀이 엄청나게 나 있는 상태에요 잡초 갈대 칭 덩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로터리 할 주변으로는 쓰레기 같은 게 있긴 한데 쓰레기 같은 걸 치우실 필요는 없고 쓰레기 말고 안쪽에 제가 사진을 띄우겠지만 쓰레기 주변으로 있지만 그 안쪽을 로터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저도 아직 집원 이름은 못 받았고 불로동 화해 단지 인근 평지라고 합니다 옆에 큰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진입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물론 지금 아주 바쁜 철이죠 저도 지금 양파 수확 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지금 수염도 못 갖고 초찬 얼굴로 대구 불로동 쪽에 트랙터 로터리 작업 가능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분 번호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분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셔서 금액 부분을 조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묵힌 땅이고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멀어서 불가능한데 가시는 분이 잘 조율해서 금액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처음에 제가 알텐데 1200평이면 용돈 괜찮거든요 작업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트랙터 가서 1200평이면 한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저번에 청도 거는 연락이 결국 없었죠 없어서 안 됐는데 이번 불로동 거는 평수도 1200평이면 그래도 한 번쯤 가볼만한 평수거든요 저는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혹시 작업 가능하신 분 계시면 저에게 댓글이나 제 번호 찾으면 다 나오니까 제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작업 가능하신 분 계시면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형씨네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양파 작업하다 왔는데 오늘 불스 수확기로 수확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불스에서 양파 줄기 절단기 써봤거든요 먼지가 먼지가 테스트로 작업을 좀 해 봤는데 일단 먼지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일정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기복이 있다 라는 거 가끔 이제 비닐도 빨래들 하기도 합니다 좀 써보고 리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써봤지만 이 인건비라는 게 지금 천정부지라서 하늘이라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건비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몇만평 저희도 이제 저희 것만 하면 몇평 안되지만 동네에 같이 하시는 분도 합치면 몇만평 되니까 그거를 장비로 한다면 거기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거란 것이죠 나중에 리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